또 못한 거 뭐 있죠? 캠핑이요. 저기 캠핑장 있거든요. 아 그건 제가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엄청 고생한대요. 그럼 둘 다 공부하고 낙엽 다 떨어지기 전에 다시 와요. 좋습니다. 낙엽 다 떨어지기 전에 캠핑 접수 완료했습니다요. 아 팀장님! 네, 추우신가? 네, 추우신가? 아, 그렇습니다. 아, 이러고 앉아있으니까 여유롭고 좋네요. 아, 진작 해볼걸. 금형사님. 예. 드릴 말씀이 있어요. 예, 얼마든지 들어드리지요.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소개팅을 했거든요. 네? 아... 직장도 좋고 성격도 좋고 아파트도 있대요. 물론 한 번도 결혼한 적 없는 싱글이고요. 그 남자를 만나고 보니까 내가 왜 중학생 딸의 전처까지 있는 남자를 좋아하고 있지? 제 정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쯤에서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아니, 팀장님. 갑자기 왜... 혹시 그 이나 엄마랑 싸운 것 때문에... 말씀드렸잖아요. 소개팅한 남자 때문이라고요. 예전처럼 동료로 지내면 좋겠습니다. 아, 팀장님. 그럼 사무실에서 봬요. 가보겠습니다. 네. 그리고 사무실에서 봬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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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